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99명은 죽음은 숨기고 1명의 성공 사례를 강조하는 의료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병원과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의사나 의료계를 순수하게 봤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암에 걸린 채로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곤도 마코토 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암 전문의로 50년 동안 4만 명 이상의 암치료를 하신 분입니다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일본 의사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현재 그리고 환자를 돌본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암 걸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암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죽을 가능성이 높죠 암 걸리면 죽는 병이다 라는 이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의사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수술 후에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죽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암에 걸리면 죽는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심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암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와 가족들에게 치료를 강하게 권유를 받습니다 이 치료가 무사히 잘 끝나면 괜찮은데 대부분 그 항암치료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점점 지쳐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고문이나 다른 모든 고통을 맛본 후에 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아주 불행한 죽음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의료계는 극단적인 예만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항암치료를 시작하면 그 엄청난 고통과 그 힘듦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지 않겠습니까? 또 배도 쬐고 하면 당연히 회복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자의 수명은 단축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0명 중 1명 정도 거의 1%의 확률이죠 일시적으로 암이 작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0명 중 1명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거죠 이 항암치료를 받아서 암이 작아졌습니다 99명은 암이 그대로거나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 1명 작아진 그 사례, 그 케이스만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텔레비전이든 신문이든 그 1명의 성공을 대부분의 일반적인 성공처럼 성공 사례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의심 없이 저렇게 하면 암이 낫는구나 저렇게 해서 암이 작아졌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후잖아요 어? 한 달 동안 그 치료를 받았는데 암이 줄어들었어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암이 다시 커졌을 수도 있고요 그 암 때문에 치료받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년 뒤, 5년 뒤에도 계속 다이어트가 유지되고 있는지 다이어트 된 상태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10kg에 빠졌습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로 죽었거나 잘못된 사례들은 다 얘기하지 않고요 잘된 사람, 잘된 환자의 얘기만 함으로써 또 그것조차도 예후, 1년 뒤, 3년 뒤, 5년 뒤의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잘된 얘기만 함으로써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환자들의 사고 회로를 멈추게 해야지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결국 의료계도 산업입니다 의사도 결국 돈을 버는 직업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부모들의 마음 어디서 비롯되는 거죠? 병을 고쳐서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니까 이게 아니죠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의사를 숨죽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의료계도, 의사도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는 좋은 면만 강조하고 마치 광고처럼 부정적인 면을 감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대중들의 이미지에 심게 되죠 당신의 병은 의사와 약이 고쳐줄 것이다 내 말대로 치료하면 당신은 나을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주입을 시킨다는 겁니다 암의 조기 발견과 화학요법 치료가 활발해질수록 이 암 의료산업은 점점 활성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거냐 했을 때 환자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만 CT 검사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병에 걸렸다 한번 CT 찍어봅시다 하잖아요 이 CT를 찍을 때보다 피폭 성량, 방사선이죠 그 양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피난 기준 연간 피폭 성량이 20mSv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흉부 CT를 한번 찍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맞게 되는 피폭 성량이 얼마나 되느냐 10mSv요 그러니까 흉부 CT를 두 번 찍으면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일본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그 피난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에 피폭을 당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일단 무조건 권하죠 왜? CT 검사하면 병원이 돈을 벌고 그 CT 검사를 만든 기업이 돈을 벌고 또 의사도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일단은 찍어보세요 찍는 대로 다 우리가 돈을 법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자의 몸이 어떻게 되든 그건 사실 의사들의 알바는 아닙니다 왜? 그냥 남이잖아요 뭐 환자 고객이고 그냥 피폭 성량을 맞든 안 맞든 그 몇 번을 맞든 간에 의사는 주된 간주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을 멀리하는 사람이 오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 이 일본 의사는 좀 극단적이긴 한데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요 혈압도 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본인조차도 왜? 괜히 건강검진받아서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아무런 문제 없을 거를 문제 삼게 되고 약을 먹게 되고 검사를 하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내 숙명이 내 삶이 더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암환자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뭐냐 지금까지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암과 함께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 몸 속에 있는 암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일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암이 커지지 않고 이 암이 내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같이 동생 동행하라는 거죠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베스트지 굳이 뭐 이상도 없는 암을 배를 쬐가지고 일부러 암을 막 제거를 해가지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그 약 같은 걸 억지로 먹고 이게 오히려 내 삶을 더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의료계는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의료계는 산업이다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고혈압의 수치를 일종의 낮춘 거예요 뭐 어느 수치가 되면은 고혈압인데 이거를 12등 20등은 좀 낮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고혈압 약 판매량이 6배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혈압이 뭐 180이에요 180인데 뭐 160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167이었던 사람도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실제 고혈압의 치료 권장 수치가 낮아질수록 고혈압 판매량은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아주 엉켜있는 게 의료산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순수하게 보죠 저 의사가 저의 약사가 내 치료를 주도적으로 아주 책임감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허구라는 겁니다 병원에 예방의료센터가 있습니다 병원을 사전에 예방해서 미리 큰 병이 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 책의 저자는 여기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병원의 예방의료센터는 환자유치센터다 그러니까 암이 혹은 다른 질병이 없이 혹은 있어도 아무런 문제를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방의료라는 명목으로 검사를 받게 하고 어떤 징후 조그마한 징후가 보이면 그 사람을 환자로 즉 고객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예방의학의 말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노화만 해도 우리가 이미 막을 수가 없잖아요 현대의학적으로 지금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약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현대인의 병 대부분은 노화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예방이에요? 노화를 막을 수가 없는데 예방의료를 하겠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예방의료센터는 병원의 환자유치센터다 환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수술이나 약이 필요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진료를 받게 만드는 그런 창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는 노화와 죽음에 무력합니다 고칠 수도 없으면서 환자에게 정형화된 치료를 강조하죠 환자는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의료검사를 멀리하면 병원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인생의 마지막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99명의 죽음은 숨기고 한 명의 성공 사례 강조하는 의료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병원을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의료계도 하나의 산업이다 의사도 의료기업도 병원도 다 이익을 내야지 굴러가는 곳이고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게 의사나 병원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건강은 내 몸에 대한 질병은 내가 많이 공부해서 내 주도적으로 내가 이 병을 치료할지 말지 수술을 할지 말지 약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해야지 의사들의 말에 끌려가게 되면 의료 산업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질병이나 건강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지식과 책 영상들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